우애 없이 지금이선 넌 우애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짐작을 함께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예배하다면 사랑이 나도 있어 너와 나 불이 켜지는 순간이야 아주 아련한 메아리야 꿈을 꾸는 듯한 아리야 나 나 나 나 어떨 줄 모르는 말이야 불을 싫은 것에 겁이 나라 기기 땅이 지났을 거야 코드 지친 마음이 들 때문에 다 소리 없이 피어난 멋진 계절 같아 오예 높아질 때는 나쁜 밤에도 너무나 뜨거워 빠질 것만 같아 지금이선 넌 우애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에 이해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일대계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아직도 깊은 점은 안은 열대야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열대야 차가운 어두워 차가운 어두워 차가운 꽃처럼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여전히 사랑하는 너와 나 널 느낄 수 있어 언제나 찾을 수 있어 조금씩 선명해져다 행복하니 느낌 여름밤꽃처럼 너를 만난 후로 퍼져가 새로운 나 oh yeah 작은 세상에 꽃을 피고 날 바라나는 몸의 꽃만 같아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에 이해하고 싶어 눈부신 날 그 아래 일대계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너와 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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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인데도 네 두 눈 속에 oh 아무만 해도 날 느낄 수 있어 커져갈 커져갈 불신 아틋으로 가내려도 너는 진짜 영원할 거야 이 때로 이대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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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이뻐져 나는 열게 여전히 사라지지 나는 열게 차가운 허무 진한 저 불꽃처럼 바쁨 없이 사랑하는 너와 넌 넌 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우선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무대에서 제가 조금 몸이 불편해서 앉아서 무대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허남대학교 화합 페스티벌이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 원래 노래가 나오면 좀 따라 불러주시는 파티가 있고 잘 안 따라 불러주시는 파티가 있는데 지금 한 곡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잘 떼창이 안 나오는 부분까지 이게 노래를 불러주셔가지고 저희가 남은 곡들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여기에 저희 또래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혹시 22살 계세요? 9898 안녕하세요 23살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아 24살 연속으로 3번 드신 분이 계셨어요 출발하지 않네요 네 제 나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 거의 데뷔하고 처음으로 멤버들이 옆에서 춤추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제가 안하고 옆에서 본 건 처음인데 멋있네요 멋있네 제가 이쪽 동선에 많이 쓰거든요 아 그런가 그쪽으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멋있는 우리 여자친구의 무대가 또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즐겨주실 거죠? 네 그럼 바로 네 이제 두 곡을 이어서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뮤직 큼 저녁하게 철저히 잦어있던 거리로 또 산 없이 떠볼까 하늘 나를 가진 빛물 같은 상에 매일 깊이 깨알 Oh oh no way Oh oh no way 깨닫은 눈을 떴을 땐 Oh wait 숨이 굴렀다 우리 숨어 Paradise When you come to the corner Paradise 몰라 それは our eye 우리 숨이 굴렀다 Paradise Paradise Love Party up, Papa Party up, Papa Party up, Papa Party up, Papa Let's go Party up, Papa Parting up, Papa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비가 올까 봐 확장돈다 붙질따라 Yeah, I'm on the way Yeah, I'm on the way 춤춘 듯 발을 댄을 때 온 세상이 시각한 꿈은 이 순간 Paradise 내 곁에 두고도 Paradise 몰라 설레와 아와 아예 히트 히트 불가해 Paradise Paradise 이젠 정말 밤을 해 져져도 괜찮아 날 두드리던 햇살 같은 놀람 속에 피를 끝내 받는 그곳에 외로운 계절이 이래 Paradise 소울 것 같은 경우 Paradise 몰라 설레와 아와 아예 꿈에도 불게 해 Cause I'm love I'm always you 바리야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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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칠 사이로 바리야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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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dise 바리야바바 바리야바바 굉장히 좋은 노래 바리야바바 바리야바바 조명 바리야바바 알 수 있어서 널 보스나 뭔가 특별하다는 걸 우리 맘으로도 느껴지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걸 나들처럼 날아 난 남밤남을 내라 바라봐 바라봐 불어라 홀몰 날아가 너에게도 난 끝할 수 있거든 나의 진심을 담아 새롭게 시작해 몰래 너를 이거나 사랑을 통역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더 두 마음을 주겠어 그리고 가 만약 기다리진 않을래 다시 선 시작 전이야 조금 더 속도를 울려서 미쳐서 너의 마음을 달래고 이제는 더 바라볼게 행복처럼 피어나 난 남밤남을 내라 아직은 두 주문 말이야 나도 걸려와 우리 사랑가 불가도 부르래 하나야 진심을 담아 바랍게 시작해 몰래 너 그리구 나 사랑을 통역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사랑을 통역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더 두 마음을 주겠어 그리고 나 나만을 기다리진 않을래 바라고 바랍던 이 순간에 항상 내 곁에 있어준 너와 함께 다 언제나 변해왔고 이룰 거니까 꿈에서 기억나 꿈에서 기억나 난 남남남을 내라 언젠깐 너와 다 둘이 떠 바닥에 터진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은걸 너라면 충분합니다 우리 팀원 우리 팀원 새롭게 시작해 놀랍만을 일어날 그리구 나 동경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두고 와라 두게 널 그리고 나 많은 기다리진 않을래 여러분 재밌으세요? 여러분 재밌으세요? 네 여러분 춥지는 않으세요? 네 아우 다행이다 아니 저는 아까 여기 올 때부터 저기 여자친구 플랭카드를 너무 크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저 LED LED 우리가 진짜 많은 환영을 환영을 받고 오는구나 생각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짠 저기 근데 뒤에는 푸드트럭이에요? 맛있는거 팔아요? 근데 원래 저희 또 대학행사 이렇게 오면은 무대까지 맛있는 냄새 엄청 나거든요 근데 지금 좀 안 나요 안 나요 뭐 팔아요?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안 끝났는데 뭐 팔아요? 콩불 콩불 가는구나 나 콩불 고등학생 때 많이 먹었는데 콩불이요? 콩나물 불고기? 콩나물 불고기 아 콩나물 불고기 아 콩나물 불고기 발협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콩불이라고 들었어요 아 맛있겠다 콩나물 국밥 아 콩나물 불고기 아 콩나물 불고기요 저희 언니의 콩나물 국밥 까지밖에 모르나봐요 콩나물 국 아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날이 되잖아요 할로윈 네 그걸 맞아서 그런지 분장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분장하신 분도 있고 어디 계시죠? 네 맞아요 맞아요 유 맞아요 지금 앉으신 분 아 즐거우셨다 근데 진짜 저도 하고 싶어요 아 재밌겠다 할로윈 근데 여러분 그 청산 그 그 고무풍선 그거 대용거전 아니고 그냥 추면세인거죠? 플라스틱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죠? 그거 왜 예전에 이렇게 불어가지고 하는거 저희가 되게 축제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해본적이 없어서 맞아 와본적도 없고 이렇게 무대 위소밖에 안 즐겨봐서 저희도 한번 이렇게 즐겨보고 싶어요 나도 저거 풍선 사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해보고 싶다 아 근데 호남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표정이 하나같이 다 밝고 너무 좋아요 다들 저희를 보는 표정이 아하하하 안그러신분이 다 나올 수 없는거 같아서 그래서 무대하는 내내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세요? 네 저희는 다 보고있으니까 뒤에 분들까지 똑같이 호응해주세요 먹다가도 즐거우면은 음식들과 이렇게 해주세요 맞아요 저는 키가 크기 때문에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 오 고맙다 상황이 뒤에 다 보여요 여러분 고맙다 핸드폰 하시면 안돼요 저기 앉아가지고 다 보고있어요 핸드폰이 웬말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날라다니는데 아주 유주씨가 깜짝 놀랐어요 날라다니길래 네 그러면 어느덧 마지막 무대로 저희가 광주까지 되게 4시간? 4시간 정도 달려서 왔는데 이렇게 만남은 짧은거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또 만날 수 있겠죠? 네 또 불러주실거죠? 네 그럼 내년에도 여기서 보면 되는건가요 여러분? 불러주실거죠? 소리가 작은데요? 아 그렇죠 저희 내년에도 볼 수 있나요? 네 아 보통 저 궁금한거 있어요 이런거 보통 누가 정하는거에요? 네 네 맞아 우리 아몬하고 다른 가수분들 원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거 아니에요 맞아맞아 빨리하고 가자 빨리하고 가자 저희 조금 네 집착해요 저희 좀 질척되죠? 죄송해요 질척 이게 매력이에요 자 그럼 다음 다음 노래를 이제 슬슬 마지막 곡 여러분 뭐 듣고 싶으세요? 저 있어요 아 언니 말구요 저 있어요 언니 말고 여러분 뭐 듣고 싶으세요? 아 아 오늘부터 우리 언니 그렇게 듣고 싶으시거구 아 맞다 맞다 제가 잘 들은거 맞죠? 맞죠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인데 네 마지막 곡인데 근데 마지막 곡을 하고 가야겠죠? 맞아요 아니 신비씨 그것은 여러분의 호응에 달려있습니다 아 예 신비씨 여러분 밤은 길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연습하고 갈까요? 아 좋아요 오늘부터 우리네는요 네 자 하나 둘 셋 마련한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네 구구며 기도하네 오늘부터 우리네 와 바로 갑시다 네 가시죠 뮤직큐 노래방 왔다고 생각하고 같이 불러주세요 아 정말 내려가고 싶다 내려간거야? 너 나 나 나 너 나 나 나 오늘부터 우리는 운소면 이도 안 돼 오늘부터 우리는 첫 바람에 노릇빛 내 맘을 실어 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모여선네 영원한 댄스 그들은 좋아해요 그들은 좋아해요 한 발짝 위에 섰던 우리는 언제쯤 센지 해질까요 서로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너에게로 다가가고 싶은데 하얀대는 별거린 꽃잎처럼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 이제는 용기내서 꿈을 갈게요 하나, 둘, 둘, 셋 서로를 느껴봐요 내 맘 못 써버릴게 접하고 싶어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면 이도 안 돼 오늘부터 우리는 첫 바람에 노릇빛 내 맘을 실어 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모여선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 수상 한 걸음 앞에 두 손에 멈추말기로 약속해요 소중해질 기억은 꼭 담아둘게요 지금보다 더 아껴주세요 다시 새랄거린 그림처럼 아쉬운 시간만 가는데 이제는 용기내 바보며 갈게요 눈보다 하나 내어 서로를 느껴봐요 내 맘 무엇을 너에게 접하고 싶어 손에 있는 오늘부터 우리 눈 누구며 비고 앉는 오늘부터 우리 눈 저 바람에 눈빛 내 맘을 실어보낼게 그리운 내 맘이 보여서 내리는 감싸줄게 그대 언제까지 언제까지 사랑해 내 맘을 실수 있어 고맙고 나를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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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우리 눈 저 바람에 눌빛 내 맘을 실어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보여서 내리는 이제 가야겠다, 가야겠다! 안녕! 아 잠시만 뭐라고요? 아니 아니 여러분 합을 맞춰야죠 시작! 앵커러! 앵커러! 아 갈수록 없네 저런 진짜 가려고 했는데 아닌데 앵커를 하기 앞서서 저희 무대에 저희 민호 씨가 좀 짓궂어요 노래를 흥하게 부르시길래 같이 호응하면 어떨까 싶어서 호응을 해봤습니다 아주 군남비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저희가 오늘 여기 또 와서 호남대 학생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니까 네 저희 호남대 학생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오오 저희가 자 잘 나오고 싶지만 그래도 질서는 지켜야 돼요 알겠죠? 네 아직 가잉? 아아아아 마아이 학생분들의 손으로! 자 손 좀 눌렀래요? 카메라 다섯 갠데 어디 봐야 돼요? 제일 조각 카메라 네 감사합니다 진짜 호응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호남대학교 좋아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앵콜곡을 해야 되잖아요 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끗게 무슨 노래 원하시는지 인사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주의곡이신데요 이런걸 한번 해드려야 돼 가장 원하는 곡 한 소절만 짧게 불러주세요 진짜 저희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유지영 아까 앞에서 3단고 넣었어요 시간을 달려 저희가 무대를 한 거랑 계속 심장을 잡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마지막으로 무슨 노래를 듣고 싶으세요? 이상하게 하얘서 더 잘 보여요 아 불쌍 아 근데 이게 아 불쌍 정말 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닌데 정말 준비하는 게 아닌데 저희가 정말 영어처럼 뭔가 탁 얘기 나와서 탁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준비되어 있는 리스트가 쫙 있어요 아 너무 아쉬운 따라가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래도 의견을 들었는데 무시할 수 없으니까 짧게라도 한 소절씩 불러드릴까요?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시간을 달려서부터 하나 둘 셋 미처 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날의 꿈처럼 마치 기적처럼 시간을 달려서 어른이 될 수 만 있다면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감췄한 삶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자 그래도 우리가 부른 지 정말 오래된 저희 까먹은 노래거든요 이거 하나 둘 셋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사랑해 너만은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날 비춰줄게 아 근데 근데 진짜 세상에 여자친구 노래 좋다 좋죠 여러분 돌아가는 길엔 저희 노래 들어주면서 가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진짜 앵콜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엔 나오겠죠 이번엔 나오겠죠 우리 이거를 말씀해 주신 누가 있습니까 네 밥이라고 합니다 네 밥을 주무요 밥 들려드릴게요 최고예요 최고 안 나와서 큰일 날뻔했어요 떨려오는 빨빛 반짝이는데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내가 możemy 눈을 보고 있는지 너는 계속 심장이 깜깜깜해 오늘도 기분은 시원하게 너의 마음 안에 내 모습은 내 눈 같지 않아 어느새 나 밀쳐버릴 걸까 주와 난 너를 별 걸 오게 되고 여전히 나는 멈출 못 흔들고 삶 속에 갇힌 그 말투 속에 담긴 도무지 알 수 없는 네가 생각나는 더 떨려 햇빛 반짝이 눈대 넌 보기를 보고 있는지 그만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기다렸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보내줄게 아냐 아직은 너와는 내 방에 몰래 몰래 간질까 손을 주실 때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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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날아 내 삶은 잠뻑은 굿나잇 꿈 속에서 넌 늘 만나 열렬한 사랑도 열렬한 사랑도 넌 볼까 전남으로 너를 싹 불러버버려 소원아! 나를 함께 날아가 우리 둘의 사이에 가 조금 더 좁혀지길 기대하고 싶은 밤 떨려 해 빛빛 빛 반짝이 눈대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기다렸던 시간이 지나고 이젠 보내줄게 아냐 아직은 너와는 내 방에 몰래 몰래 간질까 나도 찾고 싶어 바람을 기운 너의 맘이 확실하지 않아 두번째 치지만 여기 있기에 서구 좋아져버리는 내가 볼 수 없을까 지금이 멈칫지 불쩍이 있는데 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너를 따라가고 싶은데 기다렸던 순간 오늘이 모두 다 지나고 하염없이 너를 쫓았던 밤 손을 닫지 않는 네가 보고 싶어 하하하하 내 하늘을 알아 Best time, time for the moonlight 꿈속에서 넌 이봐 나 꿈속에서 넌 이봐 나 나 계속 하다 Mens는 우리의 Self 꿈속에서 넌 이봐 나 멘코리언? 멘코리언? 하하하 육심대기들 제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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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 진짜 너무 좋아서 아쉬운데 저희 노래사에서 정해진 것만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없죠? 없죠? 있으세요? 없죠? 아세요 아니면 아시는 곡들 후렴구만 같이 불러볼까요? 무반주로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단련이 되어 있어요 네 뭐 듣고 싶으세요? 해요? 여름피도 있어요 여름피 여름피요?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해요? 그러면 해요 후렴 조금 보여드리고 정말 저희가 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요 후렴 지금 저기 저기 들을게요 여러분 아시면 크게 불러주세요 응 입니다 저기 네 뭐지? 저기 해요 해요 너를 봐야 봐야 내가 볼 맛이란 미래마저 조금씩 더 가까워져 잠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있어 잔뜩 겁이 나서 나서 기다리고 있을게 타는 심장이 버티지 못해 나를 전부 다 보낼게 그래야 네가 떠오를 수 있게 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탕 탕 탕 핑거틴 네 맘을 켜눌게 탕 탕 탕 핑거틴 심장이 멈추게 뭐 어때? 네가 내 음악이 있대요 여러분 음악이 있대요 네 음악이 있대요 여러분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뭐 듣고 싶으세요? 와 근데 우리 우리 진짜 처음이다 여성곡 한 거 우리 여성곡은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말 원하는 거 말하면 틀어주신다고 뭐가 있을까요? 아 진짜로요? 아 그럼 우리 신속하게 네 신속하게 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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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많이 아시는 노래를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은 뭐 듣고 싶은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대박이야 나 진짜 못 들었어 진짜 뭐라고 다시 한 번만 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핑거틴이 많은 거 같은데 제 귀가 창피해서 저는 핑거틴 좋아하세요? 저는 핑거틴 좋아하세요? 유리구슬이 나는 시간이 달려서 누르고 아 잠깐만 여러분 이렇게 복잡할 때 네 저희에겐 아주 중요한 열수가 있잖아요 저희에게 혹시 굉장히 좀 준비가 못할 수 있는데 어떤 곡을 원하시나요? 시간을 달려서 시간을 달려서 노래 좋죠 한번 여러분 시간을 달려서 시간을 달려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알면은 크게 응원해 주세요 응원을 힘차게 그냥 노래방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불러주시면 돼요 아 아 잠깐 웨인 잠깐 웨인 왜냐면 노래를 지금 저 근데 아래 내려가서 봐도 돼요? 아 아 같이? 그러면 언니를 다른 분들이 그럼 언니 대역 한 분 구해오세요 혹시 소원 한 분을 저 내려가서 보면 안 돼요? 나도 내려가서 보면 안 돼요? 왜 앞에 조용히 앉아있을 때 근데 아 저기 저기 아니면 혹시 나는 여자친구 소원 파츠 동서를 다 알고 있다 정말 완벽하게 알고 있다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라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니죠 그리고 저희는 진짜 여러분들의 응원소리가 너무 커서 기분이 좋아서 호남 듣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한국을 더 부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혹시 혹시 아 잠깐만 저 랩했어요 헉? 난 랩한 거 아니야 이거? 워 워 워 워 신기해요 제가 여러분 무대 하시는 거 사진 찍으려고요 아 됐어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시간 날려서 정말 마지막으로 돌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저 사진 찍을 거예요 예쁜 사진 여러분 호응 크게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이니까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아이돌이라서 카메라 의식을 좀 많이 하고 저기 많이 볼 수도 있거든요 이해해주세요 저희가 죄송해요 의식 좀 할게요 오늘의 첫 곡 곡을 잘 알려주세요 가기 우리의 첫 곡 곡을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곡 우리의 첫 곡을 계속cheek 우선 우리의 첫 곡이 우리의 첫 곡에 우리의 첫 곡의 우리의 첫 곡에 우리의 첫 곡은 나의 첫 곡은 멀어져 가는 우리 둘의 마련처럼 다 만나지 못해 밴돌고 있어 우린 같이 발견사처럼 말도만 돼 우린 만드는 다시 만날 거야 기다릴게 언제까지나 링터 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나의 링터 말하지 못했어 눈을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제 세상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다가서려 해봐도 앞가위고 있어 태어난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 넘어거리는다고 하고 있으면 우린 아직도 많이 어리긴 한가 봐 쫓아지지 않아 앞뒤이 우린 마치 앞뒤에서처럼 언젠가는 못다한 말을 전할 거야 다가갈게 언제까지나 링터 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나의 꿈처럼 날 지키겠어 시선을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kopsy 네 시간 속에 각자 길을 헤매어 그렇지만 우린 결국 만날 거야 진심인 것만 알아둬 전날 서툴기만 한대도 미쳐나신 것 같아서 다는 너를 좋아했어 어릴 때의 꿈처럼 날 지키는 것 같아 손을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겉에 세상 속에서 눈을 안아줄게 그때의 움직임처럼 날 향해 웃어봐 시간이 흘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겉에 세상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겉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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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안녕 저희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굿나잇 네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땡큐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곧바로 클럽파티로 여자친구가 보통 4곡 정도 하는데 오늘은 무려 40분 50분 동안 콘서트를 여러분께 선보여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자친구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재밌게 봐주세요